야 우리 여궁주 자손은 너도 승질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요? 어? 성깔이 있다고 너 넌 승질이 우욱하는 것도 있고 여자지만은 우욱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남자 같은 데가 있다고 사주애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는 남자 같은 성향이 더 많아 성격적인 거나 네가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그리고 이 사람이 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너와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어 그치? 편견이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런갑다 대면 대면하고 말 안 하고 딱 너한테는 딱 정해져 있다고 친구가 좌편 우편이 딱 정해져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많은 공간에서 사회생활 해나가기가 좀 어려워 너는 직업을 가져도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나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내 공간에 나만의 공간에 어떤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사주팔자야 어? 그치? 근데 이 성향은 남자 성향이기 때문에 남자 성향은 남자 성향이기 때문에 차라리 활동적인 걸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네가 갖고 있는 딱 그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기서 좀 벗어날 수는 있어 벗어날 수는 근데 네가 이렇게 융화가 안 되는 거야 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는 조금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 조금 4차원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 4차원이요?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넘어서는 생각? 이게 뭐죠? 남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 조금 그 이상 너는 그 의미를 본다든지 어? 그런 것이 있어 안 좋은 거예요? 좋게 써먹으려면 좋지 근데 나쁘다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사람들을 보는 편견이 될 수가 있고 내 고집대로만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지 그치?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을 보고 느끼는 게 있단 말이야 네가 어? 사람을 보면 아 쟤는 말 붙여봐야 그래 하고 네가 잘라대잖아 네가 말한 일을 들어서 네가 선생님처럼 사람을 보고 이러는 직업은 아니지만 너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느낌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쳐낸다고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어? 미리 그 겪어보고 상대해보지 않았는데도 네가 쳐낸다고 그냥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 어? 다가서는 거를 그렇게 되면 너 외로워 너무 그렇게 살면은 외로워하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그리고 자 앞으로도 그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오래 다닌다는 소리가 안 나와 마음이 맨날 오르락 내리락이야 네가 뭐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야 어? 왜? 너하고 맞지 않단 말이야 너하고 맞지를 않아 성향적인 거나 이게 맞지를 않다고 네가 뭐가 됐든 조금 기술적인 걸로 공부를 하든지 해야 돼 그래서 네가 혼자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돼 어? 어?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지 돼 운행인 줄 알아? 어? 어? 꿈도 많이 꾸게 생겼어 너는 네 어? 네 꿈 많이 꾸지 너 아 잘 때 꾸는 꿈이요? 응 가끔 자주는 안 꾸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네가 고라따자 자면 모르는 거고 아 맞아요 그렇지? 근데 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 참 많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벌으면은 해야 되고 외국도 나가야 되고 뭣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 거는 있단 말이지 근데 돈을 벌어야지 그쵸 그치? 근데 또 돈 버는 데는 깨울러 어? 뭐 이거 돈 버는 일인데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깨울러 생각이 많아서 몸으로 가서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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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시키고 하겠지 어? 그럴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는 초년의 고생을 조금 해야 되는 사주다 서른 살 이전에는 직업의 변동이 많다 이런 이 직업 이 직업 여기 저기 이런 이동 변동 수가 많다 어? 너는 네가 싫으면 죽었다 깨놔도 싫은 거야 음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치? 버텨야지가 없어 버텨야지가 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노력은 하는데 안 되지 응? 그래서 직업에 어떤 변화 변수가 많을 거야 그러면 참고 눌러있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 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네가 서른이 넘어서 내가 뭐를 했을 때 딱 중심이 잡혀져 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네 뭐 결혼 얘기도 물어보고 싶고 돈 문제도 물어보고 싶고 나이가 어리니까 다 물어보고 싶겠지 네 그치? 응 결혼이 늦어 늦어요? 응 무조건 너는 네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 서른 살 이전에는 너는 무조건 내가 살아가는 내 경험 내 경험치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 서른이 넘어야 그때부터 이렇게 딱 눈이 떠진다고 보는데 남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네가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사람 저럴 거 같아 이렇게 같아 저럴 거 같아 그걸 네가 다 알면 무당을 해야지 그치? 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야 네 기준에서만 보이는 거지 네 네 기준에서 네 네가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 네 기준에 폭이 이만하면 커지겠지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야 네가 만나는 이성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해라 일찍 하게 되면은 잘못 판단을 해서 한 결혼은 이별 수, 이혼 수가 따르겠죠 네 그러니까 결혼은 30대 이후로 보고 네가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남의 밑에 있는 것보다 내 업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응? 그러면 그게 30이 넘어서야 미리 대비를 해 뭔가를 배워두고 기술을 배우고 해야 돼 어? 금전에 대한 욕심도 참 많은 애야 네 돈에 대한 욕심 어? 자존심도 강해 나서 그러니까 어? 금전님도 돈이 없지는 않아 하죠 어? 돈이 없지는 않아 네 그걸 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살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건강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살을 좀 빼야 된다는 거 네 건강은 어? 살을 좀 빼야 네가 건강하고 더 바질에 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얘기인 줄 알겠어? 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어 우선 지금 아직 대학교 졸업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다닌 회사 계속 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퇴사하면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기술을 배우라 그랬잖아 기술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나 이런 거 아니 너는 뭐 어떤 컴퓨터 관련한 것들? 컴퓨터 네 어? 그런 쪽 컴퓨터 응 제가 대학교 공대 나오긴 했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응 그렇지 응 그게 다 기술 아니니? 그치? 그쵸 너는 기술 쪽으로 나가야 돼 앉아서 펜떼 올리는 건 너하고 절대 맞지 않아 아 정말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어? 그거는 너하고 맞지 않아 그렇지? 펜떼 올리고 앉아서 서류 뭐 만들고 뭐 서류 작성은 이거는 안 맞아 근데 앉아서 컴퓨터가 있든 뭔가 기계 쪽이 됐든 이런 쪽하고 너하고 잘 맞다고 보면 돼 또 또요? 가족 뭐 이런 거 봐도 되나요? 안 봐도 돼 가족은요? 응 네 가족이어야지 가족이 중요하니 그러면은 지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가 나이가 많은데 계속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 일찍 하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 섣불눈 판단에 응? 결혼을 일찍 하면 뭐라고 그랬어 이혼수 이별수 있다 그랬잖아 오래 사겨 오래 오래 한번 사겨 봐 응? 그럼 결혼할 사람이면 오래 사겨도 30살 넘어서 결혼하겠지 그쵸 그치? 지금은 서로 좋으면 모르는 거야 물물 못 가릴 때라 응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네 그렇지? 또 물어볼 거 없어 너 그치? 아 좀 음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응 집 제가 22년도에 집 개학을 했어요 학교 앞에 응 자취방 개학을 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동거하는 집으로 개학을 했는데 그 집이 지금 집주인이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상태라 근데 대출받고 1억 대출받고 한 거거든요 견제? 네 보증금 1억 받았는데 그 돈을 아예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서 네 음 솔직히 다 이제 1억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너무 이 대전에서 너무 커져가지고 전세 사기라는 게 응 응 근데 좀 너무 힘들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빚이 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봐 네 나오면 안 된대요 어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버텨 그냥 어차피 새로 까지든 뭘로 까지든 그냥 거기서 버텨 맞아요 맞 그게 맞 맞겠지 어 버텨야지 너 저기 뭐야 대출받았으면 그거 빚 갚아야 되잖아 맞아요 월세 안 내고 그렇지 월세 안 내고 그걸로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버텨 버티는 수밖에 더 있니? 돈도 안 주는데 전세 사기 맞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형사 고소를 아 형사 고소를 하면 그 뭐 집주인이 몰래 막 이렇게 연락을 해서 3천만 원 줄 테니까 너 그럼 3천만 원은 받고 나올 거야? 그건 안 돼 7천만 원 갚아가면 살 거야? 그래도 1억 갚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버텨 1억 갈때까지 버텨 어? 경매 이런 거 넘어가면 못 사는 거야 그치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 그래요? 안 주는 거야 네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어? 이러니까 그치 그러면 돈 3천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꼭 줘야 돼서 주는 거고 너가 이렇게 한 거는 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네가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1억이란 돈을 다 안 준단 말이야 그렇죠 줄 리가 없어 어? 안 준다고 그러면 네가 어쨌든 어 딴 데로 가도 네가 세를 주고 살아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치? 딴 데로 가도 세를 줘야 되고 또 딴 데로 간다 근데 또 빚을 내야 되잖아 그럴 바에 거기서 버티라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넘 좋은 일 시킬 일이 없잖니 네 이렇게 그냥 버티고 살아라는 거야 살 때까지 네 알겠지? 네 바보야 무섭지? 이렇게 남자하고 어렸는데 동거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게요 에? 후회가 뭐 그래서 그래 알았지? 네 후회가 뭐 오 non 연구 abnormal